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혁신조달과 소재승 주무관입니다. 혁신시 제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간략하게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본 영상은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 자격 그리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및 공고서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장터 공지사항 중 2022년 혁신시 제품 지정계획 공고사항의 22년도 지정계획과 혁신제품 핵심 요약 FAQ 공고서 설명 동영상 온라인 신청 매뉴얼 기타 혁신시 제품 제도 동영상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혁신조달 개념 및 종류 구매 혜택 지정 분야 및 평가 신청 방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조달의 개념과 혁신제품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혁신조달 제도는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 지원을 지원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혁신제품을 정부가 최초로 구매, 사용성을 입증하여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세계시장을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시 제품 지정 공지사항 중 2022년 혁신시 제품 지정계획 공고 개식을 내 혁신시 제품 제도 홍보 동영상 4개를 시청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침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입니다. 지정 시 3년간 수의계약과 시범구매, 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혁신제품은 패스트트랙1부터 3에 의해 지정됩니다. 먼저 국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인 패스트트랙1은 산자부, 과기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입니다. 혁신시 제품을 지정하는 패스트트랙2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제한 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3는 혁신성과 공공성 인증 제품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형 개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혁신성 공공성 인정제품, 3가지 모두를 혁신제품이라고 통칭합니다. 다음으로 신청기업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혁신제품 구매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둘째, 조달청 예산으로 공공구매 초기 판로 지원과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을 위하여 지정기간 동안 1회에 하나여 시범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혁신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기관별 총 물품 구매액의 1.6%의 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넷째, 시범구매 테스트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우수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혜택 중 계약 관련 사안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3년간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혁신제품 지정제품에 대해서 금액 상환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주는 시범구매는 지정기간 동안 1회에 하나여 구매해주는데, 수요기관에 시범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최대 5개의 이내 기관과 진행하며, 시범구매 금액 등과 함께 침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시범구매는 기존 공공조달 제도의 한계를 해결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시범구매 사업은 단순히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구매사업으로 조달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모두 계약되는 것은 아니라 테스트 희망기관과 매칭되어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가 진행되어 수요기관은 물품구매비용 부담이 없으며, 테스트 비용도 물품대의 15% 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 조건과 기관별 총 물품구매액의 1.6%, 지자체의 0.8%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실제 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정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사용 결과가 성공인 경우, 우수제품 신청서를 좀 품는 선언대들, 련제와 심사특례를 적용하여 우수 조달 물품 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 및 평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혁신제품 지정 계획은 정기 6회, 수시 3회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 예정이며, 공급자 제안형 5회 수요자 제안형 4회로 추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자 제안형은 조달청이 제시한 지정 분야에 대하여 업체가 혁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사의 제품을 신청한다면, 수요자 제안형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과제 제안에 해결 방안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제품일 경우, 신청업체가 공급자 제안형 지정 분야 중 드론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수요자 제안형은 수요기관 요구 사항에 충족하는 드론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급자 제안형 지정 분야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공급자 제안형 신청 분야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혁신성장지원 10개 항목과 국민생활 문제 7개 항목, 그리고 한국판 뉴딜 2.08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제품이 로봇이라면 혁신성장지원 분야 중 로봇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혁신제품추천이원 추천제품 신청 분야는 최종 추천 선정 제품만 가능합니다. 즉, 혁신제품추천이원을 통하여 추천된 제품 중 데모데이를 통하여 선정된 제품만 신청 가능합니다. 데모데이란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제품과 사업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지정 분야 선택 시 제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시는데, 지정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업체에서 제품의 기능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결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혁신시 제품 지정까지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한서 제출 마감 후 서류 검토 2조, 제한서 평가 2에서 3조, 혁신성통과 업체 대상 2차 서류 제출 1조, 업체 실태 조사, 특허 적용 확인서, 제출 2조, 최종 규격서, 제출 4조, 지정 심해 등 일정이 필요합니다. 혁신성평가는 적부 항목평가와 항목별 심사로 나누어집니다. 분야적합성은 혁신성장지원, 국민생활문제, 그리고 한국판유딜 잇덩영중 신청한 제품이 제한 분야 해결에 적합한 솔루션에 해당하는지 선정합니다. 혁신솔루션은 신청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발명, 신기술 또는 새로운 방식인지, 현재 적용되는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된 기술 또는 방법 등 여부를 판정합니다. 안전성은 해당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안전성 요소인 인증 등 여부를 판정하며, 규제는 법정의 무인증 취득을 전제로 하며, 첨단 기술 적용으로 인한 규제적 장애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 여부 판정을 확인합니다. 이상 5가지 세부 항목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세부 항목 모두가 적합인 경우 항목별 심사를 진행하며, 부적합 항목이 한계라도 있는 경우에는 항목별 심사 진행 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공급자 제한형 항목별 심사는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시범사용 수행 역량의 학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됩니다. 자세한 항목별 심사 기준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목별 평가 순서와 제한서 작성 순서가 동일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 기준에 대한 상세 사항을 참조하여 제한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재 안형 지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제한 도전적 수요 과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대상 과제를 정한 후, 해당 과제의 문제 해결 제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재 안형인 공공수요 송지형 과제는 수요기관, 기업,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제도입니다. 수요자유 제한형 과제는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제출한 도전적 과제 중 제품 공모 결과 선정되지 않은 과제를 대상으로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과제 또는 혁신장터 수요 공급 커뮤니티를 통해 공공기관, 기업, 일반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숙성 과정을 거쳐 채택된 과제로 구성됩니다. 수요기획, 개발형 과제는 조달청과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망자체 단체가 공동으로 공공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하여 혁신 제품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수요자 제한형 지정 절차는 수요 공모, 수요평가, 과제 선정이 과정이 있다는 점이 공급자 제한과 다르며, 나머지 단계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수요자 제한형 혁신성 평가는 공급자 제한형 적부 항목, 평가 항목과 유사하나 분야 적합성의 평가 기준이 수요기관 요구사항 부합 여부에 대하여 적부 판정을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수요자 제한형의 항목별 심사는 수요 부합 및 공공서비스 개선, 신성, 시장성, 시범 사용 수행 역량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 통과됩니다. 자세한 항목별 심사 기준은 혁신 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시제품 신청 방법 및 공고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혁신 장터를 검색, 접속하면 화면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공고를 확인 후 제목을 클릭하면 관련 공고서 및 제출 서류 양식, 매뉴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기술 개발 단계 7단계 이상이고 상용화 이전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7단계란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자체 또는 공인성적서가 존재한 경우 해당됩니다. 상용화 이전 제품이란 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 즉 판매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혁신시 제품 신청을 위해서는 또한 신청 제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에 신청 제품이 제조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단독 참여란 제조업체이면서 특허 등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에 신청 제품의 세부품명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물품식 별번호 등록이 완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특허 또는 실용신한 전용실시권까지 포함해서 신청 제품의 제조와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협업체는 신청 제품에 대한 특허는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설비가 없는 경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소를 보유한 추진기업인 신청업체가 제조업체와 협업체의 구성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며 제조설비를 보유한 업체는 참여기업이 됩니다. 추진기업은 특허 등 권리를 보유하고 참여기업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에 신청 제품에 대하여 제조로 등록되어 있고 물품식 별번호까지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단독 참여일 경우와 협업체로 구성된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식별번호까지 부여받아야 하지만 미등록 업체도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혁신성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려움으로 신청과 병행하여 제한제품 세고품명 번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물품식 별번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고서에 첨부된 신규업체 혁신시제품 온라인 신청 매뉴얼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OEM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문의하시는데 불가합니다. 혁신시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임으로 공급의 의미를 갖는 OEM은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업체 구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 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식별번호인 경우 심사 및 지정 제외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4회 이상 혁신성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관련해서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디자인 등록으로 신청한 경우 모두 반려 처리되며 특허 권리권자에 대한 내용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원부의 등록 권리자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의 법인은 법인명으로 개인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 등의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기술이 특허 출원 중이라 하더라도 기술 이전 업무 협약서 제출로 지정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혁신성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심사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 등록을 완료하여야 심사 가능합니다. 지정 신청 전 업체는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 후 나나장터 홈페이지에서 신규 등록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나나장터 콜센터 또는 조달 등록팀을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후 물품의 고유번호인 물품식별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상품정보시스템 또는 물품관리과 070-4056-7271-7257-6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시 제품 지정 신청 시 제품에 적용된 특허 관련 서류, 혁신시 제품 제안서, 혁신시 제품 규격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된 자료는 반려사유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 제출 서류는 규제 샌드박스, 공동건의자, 공공기관 기술 이전, 협업체, 기존 제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업체만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 성능 비교표의 경우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 물품, 우수공동성평물품, 가수공급자 계약물품과 동일 세부품명 번호인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혁신성평가 통과업체는 최종규격서, 특허 적용확인보고서, 상용화 관련 증빙서류 이 세 가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 적용확인서는 신청시 제출한 모든 특허에 대해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시 제한서 4-5 적용기술에 표기한 특허 등은 모두 특허 적용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화 증빙서류의 경우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기업의 전체 제품 매출 내역이 포함된 매출원장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제품 매출 내역이 포함된 매출원장과 판매한 건별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폭주로 인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격 미달 사항 및 정해진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된 자료는 반려처리되며 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담당자가 평가, 회의, 현장 실태조사 등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 시제품 지정 공지사항 중 2022년 혁신 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사항에서 2022년도 지정 계획과 혁신 제품 핵심 요약, FAQ, 공고서 설명 동영상, 온라인 신청 매뉴얼, 기타 혁신 시제품 제도 동영상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영상은 혁신 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 및 공고서를 충분히 사전에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